오마이갓 와 밥 주는 시간 지금 혀가 굴에 다 들어갔고 있어요 굴이 어딨어요? 그 땅에 지그가 다 파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어 맞네요 굴이 만들어져 있네요 헐 신기해 닭도 있네요 네 닭도 한 50마리 이어놨더니 붕이 같은 쪽집이 다 잡아서 토끼 7마리가 4년 만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17마리에서 지금 3마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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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귀엽다 토끼들 뒤에 가드가 있다 아 진짜 귀엽다 근데 토끼가 놀래가 가드갑니다 맛있게 먹어라 야들은 그러면 사료를 먹네요 사료 사내가가 칠기든 불 경운기 몰건가가 뜯어와서 풀 없으면 야들은 잘 안 커요 토끼 잠드신다고요? 토끼 빠르잖아요 빠르잖아요 토끼가 너무 빠른데요 아주 빠르다면서요 잡아주세요 너무 귀엽다 한번 안아 보고싶당 걔한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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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괜찮아. 이리 와봐. 괜찮아. 어? 어디 갔지? 토끼를 이렇게 키우게 된... 왜 토끼를 키우세요? 시청 환경미화원 26년 하다가 그는 고향에 왔어요. 고향에 와가 참 갈 데는 없고 퇴직해가 이제 시작했기는 시작했는데 재미로 키웠다 보이네. 장사꾼들 와도 안 팔아요. 재미로 키우고 가. 우리 아저씨는 토끼 키우는 게 취미 일이네, 그렇지? 맞아, 맞아. 이거 토끼요. 겨울에... 그... 뭐고... 선제 좀 해주소. 그럼요. 겨울에 우리 집 토끼 좀 많이 사가라고 이야기 한 마디. 겨울에 우리 토끼... 영천, 인고, 수성, 구마이... 우리 토끼 좀 사가 가세요. 좀 깎아줍니까? 한 10마리 사가면 좀 깎아줘요. 많이 깎아주지. 수고하이소. 감사합니다. 토끼 잘하고 갑니다. 지금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아니에요.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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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좀 사가세요. 그리고 이 날은 이것이 무슨 일일이 있습니다. 네. 우리 아저씨가 죄송합니다.